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딱히 맘이 끌리지가 않아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고기만 흐를 뿐 참 이상해 궁금해 자꾸 어긋나는 일 대체 뭐가 문제일까 누구만 나도 쏘쏘 혼자인 것도 쏘쏘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감을 잃어가 점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 감을 잃어버렸어 쓰읍 감사합니다.